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짐승 중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시는가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통해 본 10편, 23편 이 책에 보니까 동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인간이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하시는 두 가지 기능이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는 길 잃지 않도록 가이드가 되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뿔난 망하지 마냥 우리는 그 가이드 말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는 그 달력 같은데 이 이미지 사진 다 보셨죠? 목자가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엉뚱한 길을 헤매다가 발견된 양은 극도로 불안정하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기에 목자는 양을 어깨에 걸쳐 매고 양물이 혹은 마을로 돌아온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고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달력 그림 같은 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해요 아까 제가 저는 리더십도 약하고 이 큰 사이즈를 목해할 그릇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요 더 잘게 돌아보면요 내 인생 자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근시한 인생이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들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셨는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이